몇 발 쏘는 겁니까? 양심이 있어야지 90% 명중력률로 10방울 때리는 것 같은데 LRM15 두 개구나 대박 아픈데 파를 날려야겠어 빨리 대박 아프다 나는 이렇게 유인하면서 아 턴 많이 있네 이거 다 죽여도 6턴 남겠는데 쓰러져 있는 거를 패면 회피 얼마 넣었나? 두 개? 콜리드샷 센터 하면은 죽을 거 같죠? 100 한 20 남았나 보다 쟤너예요 안녕하세요 쟤너예요 내가 안으로 제가 유인을 하는 게 얘 등 보이잖아 날 쏠려고 그럼 운이 이득이에요 30 남았네 제가 일부러 유인을 하는 겁니다 이쪽으로 차단 각이 안 나오는 데로 가야돼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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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용해보는 게 좋 cirrhと 셔츠 어? 갑자기 아.. 뒤로 갈려고? 맵두산은 쎄 끄네 지금 아 야 이거 쎄다. 나 이거 갖고싶다 탐난다 저놈 탐난다 한방에 스태빌리티가 쭉 올라가는거 봐 탐나는 너다 갑자기 얘가 얘를 안때리고 나를 때리기 시작했어 내 생각에는 트리브쉘을 패는게 좋은거같아요 어깨가 날아가기 직전이니까 어깨를 노려서 아 나 넘어지기 직전인데 아 자 여기서 레이저가 또 한건 해주면 오우 오 오 좋아 아주 좋아요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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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센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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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우리가 수적을 앞서 근데 어 수적을 앞서 얘는 갑자기 측면을 갑자기 나에게 측면을 안겨주는건 또 무슨 의미야 까란 얘기죠 측면을 보여주시는건 깔을때 까야되는데 오케이 센터원 멀쩡하니까 뒤도 뒤도 보여요 아 애들 이제 헤비가 다 되고 미듐이 되니까 한방에 막 날라가고 이렇진 않네 글리치로 흡사 돌면 점프로 돌면 각이 안나오네 글리치로 점프로 다 복사야 이렇게 돌면은 허비가 되잖아 근데 5턴 남았으니까 이걸 부시고 가도 5턴이면 되지 않을까 점프로 점프로 가도 복사죠 요각으로 해서 요각으로 해서 요각으로 해서 측면이 보이긴 보이네 직사하네 괜찮네 베이모스를 만약에 못 때릴거 같으면 스피릿으로 달려가지고 여기 뒤를 돌까 차라리 이렇게 돌아가는게 더 분산되지 않을까 응 나 이건 좋은거 같애 스피릿으로 그냥 달리자 이렇게 한 턴을 일부러 포기하는거지 더 큰 이득을 위해서 패피도 많이 놨고 얘들은 어쩔 수 없이 양쪽에서 오니까 분산될 수 밖에 없어 위치가 4A 하는거 4A 당황하고 있을겁니다 지금 AI라 표현을 못하지만 어우 아파 드래곤 아프다요 AI가 아주 깜짝 놀라고 있을거야 어떻게 저런 작전을 어떻게 저런 작전을 쓸 수 있을까 이거 하나 쓰고 히트지 아아아아 아아아아 엠렛 뭐 무장은 그냥 현치백은 그냥 그래요 위협적이진 않아 다디 날릴 수 있고 트리브샛을 날리는게 우디 턴이니까 트레브샛을 날리니깐 트레브샛을 날리니깐 트레브샛을 날리니깐 아 예 센터가 바뀔줄 알았지 코어 바뀔줄 알았지 굿잡 아 좋아 터렛 좋아 터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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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중사격 맞아야지 이제 없잖아 맨날이 한 번 더 한 번 더 그렇지 넉다운됐다 터렛에 맞아서 멍청한 놈들 내가 터렛을 놀이라고 그니까 지휴관이 잘해야된다니깐 지휴관이 명령을 명확하게 내려야돼 터렛을 먼저 잡고 그 다음에 잡아라 이랬어야 되는건데 지휴관이 멍청했다 덕분에 살았다 덕분에 살았다 완전히 등을 잡았죠? 되졌죠 아주 아 넘어가는 애가 깔까? 아냐 등 잡은 애를 먼저 깝시다 하원치 밟 저의 작전 완전 성공 천재 아니야 이거 전탄사격 터렛 뒤 맞지? 뒤 아닌가? 잠깐만 이거 뒤 아닌가? 아 앞이였네 잘 안보였네 이쪽이 뒤구나 잠깐만 메두사가 히트가 짠 짠 잠깐만요 요렇게 각을 잡으면 뒤에 응 좋았어 너머져있는건 나중에 까도돼 터니 한참 뒤에 돌아올겁니다 등이죠 등이다 아예 등조준해 등조준해 그냥 센터에 박아버려 전탄사격 전타사격 헌치백이니까 백을 때려 43 점프 참 미세하다 이거는 미세하다 어 사이드 등이니까 맞을 수 있어 근데 나는 이것도 조준 한번 합니다 여기 승부를 걸어볼게요 PPC니까 아아 노노노노 앞에 맞은거 같애 조준을 했는데 끝났죠? 아 아니다 PPC 아 PPC만 쏠까? 잠깐만 잠깐만 어 어 전력 딱 되나? 와 딱 된다 야 어디를 쏘는거야 어디를 쏜거야 지금 바깥는데 피를 터렛이 다 잡겠는데 이거 4라운드 나 이제 슬슬 잡아야 돼 지금 4라운드 밖에 안 내놨어 어 다 됐어 시간이 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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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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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공으로 잡자 이렇게 된 이상 센츄리온 헤비어퍼 좋았어 잘했다 등이죠 등짝이죠 아주 죽었죠 아 예 유폭 암호가 터졌어요 나는 슬슬 이걸 뿌려주셔야 되는데 근데 저기 사전거리가 안나오는거 보면은 부시는게 아닌가봐 얘들만 다 잡으면 될거 같은데 코어가 여기다 팔다리가 없으니까 코어 직격이에요 근데 칠드가 되게 많긴 많은데 어 지금 대가리 많이 있어요 아 죽었네요 대가리 맞고 부상을 많이 입었었나봐 됐다 이제 이거 깔아가자 잠깐만 어 안 보여 스페리즈도 좀 더 다 가면 보이나 시키러 휴근 손 시키고 핼라운드 남았어 잠깐만 잠깐만 서화가리 안 돼? 점프 어 이걸 어떻게 부셔 설마 여기 올라가야 되는 건 아니겠지 안 보여요 야 이거 어떡하냐 잠깐만 안 보여요 이게 뭐야 이게 waiting on you commander 아니야 한 턴이 더 있을 거야 한 턴이 더 있을 거야 턴 남았다 했으니까 한 턴이 더 있을 거야 부시면 돼 한 턴이 더 있을 거야 아 음 아 다 잡았는데 어떻게 가야 되지 다 이렇게 내려가가지고 내려가서 돌아가야 되나 야 10턴은 너무한데 15턴도 아니고 잠깐만 최대한 달려 최대한 달려 에스에랑 캐리어 이거 먼저 잡죠 우측에 있는 거 아 너무 멀찍이 있잖아 매주 Sharon 매도사 매주emi 시너 밀 towels 오더를 받아서 러시고요 내가 잡을 수 있는 거 대본이 핵 배반이 적혀있습니다 지지지iro 3탄 센서 락을 안 생각을 못 했다. 센서 락 한번 걸어볼까. 벌써 SL 한 번 없앴고 턴을 5턴 안에 가야 되니까 여기에 조금 이동시켜 놓고 턴을 보낼까? 열도 좀 식히고 마지막에 밟아서 터뜨리는 방향 왜냐면 5턴이 여기 남아요 아픈데 근데? 아픈데? 아 5층만 패네 치사하게 좌측만 패네 좌측만 패네 밟아버리고 아픈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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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정도 메카 맥을 좀 무시를 해야겠는데 미션을 깨려면 계속 이동하면서 안으로 좀 뭐야 어디서 쏘는거야 야 너무 다가가면 안되는구나 아 지금 터라엘스한테 맞은건데 아 망했다 다시 할까 좀 기다려봅시다 에피톤 포르치가 나를 한방 더 때리면 다시 하겠습니다 다시 할게요 음... 음... 한 3턴 정도 남겨놓고서는 3턴 정도면 갈 수 있나? 아 3턴도 좀 힘든데 몇 턴을 남기고 전멸시켜야 되나? 5턴? 여유있게 하려면 5턴? 5턴 정도 남으면 그냥 뛰어야 될 것 같아 무시하고 터렛이 그냥 정리해주길 바라면서 터렛이 우리 편이니까 너무 다가가면 안돼요 80, 85 천천히 잡아봅시다 너무 다가가면 터렛이 공격받으니까 상단 맞은 것 같은데? 다 4턴이야 캐리어 하나 없애고 시작합시다 어디다 쏘냐? 맞아 굿샷 첫 방울 엉뚱한데 쏘고 있어 글리치로 우측을 한 방 때리고 P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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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P PPC 먹어라 PPC 굿샷 오케이 블러드헌트 턴이 딱 오면 끝 80, 85, 80 한 방만 맞아도 끝 5야 5 설마 이게 막 양념 되듯이 이상한데 맞고 이러진 않겠지? 끝 한 방에 좋습니다 빙빙 각이 안나올 것이다 아프지 않아 난 아프지 않아 견딜 수 있어 아프지 않아 아프지 않다는 건 거짓말 아퍼 얘는 밟으면 되는 거고 얘 잡고 얘 잡으면 돼요 아 어 야 새드워크가 너무 때린다 아무리 앞에 나와있지만 언스테디 어차피 우리 턴은 다 열려라니까 후열부터 딱 가서 위로컬홈 가서 측면을 딱 패면 PPC도 맞추고 터렉 범위는 안 닿겠죠? 이 정도면 가자 조준사까지 해봤습니다 걸디드샷 측면 86% 여기가 여기가 망할 아니 측면을 쏴 어디 맞은 거야 아주 양념을 해놨네 아프지 않냐 꽁무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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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 꽁무늬 깎거든요 됐어 마이 턴 밟아버리고 밟아버리고 으아 또 나이 턴 굳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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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면을 포탑 위를 까도 돼 위를 까도 돼